2위 사이가 안 좋나? 2위 사이가 안 좋나? 벤츄라 작년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펜웨이파크 아 맞아 아 진짜 오늘 진짜 와 어떻게 그 낮인거 그것도 밀어서 치고 땅에서 치고 다 해요 와 백컨트롤 진짜 우리 최고였어요 백컨트롤이 진짜 와 진짜 멋있었어 백컨트롤 진짜 와 진짜 짱 헨리 오웬스네 그래갖고 그렇게 생각하구나 네 그리고 마차도가 치고 가면서 보려고 한거 같은데 막 보려고 하고 그 다음 파악대 못 맞추고 가보지 아 아 아 아 아 아니 고가스 키아마이예요 김현수 아리아도 산호가 여고 마오 스즈키 에스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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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왕챙민 나오자마자 홈런 왕챙민 나오자마자 왕챙민 나오자마자 아니 근데 가끔 보면 상승한거같아 작년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작년에 삼신받고 아니 퍼벌을 주고 나가는 선수한테만 뭐라고 욕하던데 아 오늘 빠울 아 진짜 아까왔어 다 넘어가는거 같았는데 빠울이네 넘어가는줄 알았어요 는 순삼을 더 공부 에스코바 에스코바 그리고 엘린치에 미자이를 와 골든군도 두명이야 오엔스 코스는 스와이 하트구나 스위치 타자 라미네즈 페르로리아 보가츠 골든군도가 3명이나 있어 보스턴이 시비가 센가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센 것 같지가 않은데 3명이나 있네 골든군도가 뭐야 여기서 이게 1등하고 게임차가 줄어드는데 태엽님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잘 오늘 두판다 이게 뜬네 키버그 뭐 진짜요? 내게? 어느 개요? 영상 아 미쳤나봐 영상 몇번이에요? 오늘 올린거에요? 설마 이제 레드쏭이 자 어느가 보셨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나도 내가 잘못 올린거 나 화질 건들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여기 안에 있는 거겠네요 좀 긴거 봐야겠다 키워마이어 이거다 이거다 그리고요? 이렇게 안나와요? 내 눈이 이상한건가? 난 깨끗이 보이는데 화질이 이거보다 더 나빠요? 많이 넘어간건가? 괜찮게 나왔죠? 저렇게 안나와요? 헐 맞다 태엽님 퀵뷰 보냈어요 퀵뷰 0인가? 아니 내가 그거 화질을 더 올릴까요? 지금 4000K로 하고 있고 녹화를 4000K로 하거든요 더 올려야돼요? 부드럽게 되는데 그때랑 바뀐게 없어요 그때랑 바뀐거에요 그때랑 바뀐거에요 그때랑 바뀐거에요 그때랑 바뀐거에요 그때랑 바뀐거에요 4000K로 해요 보여주는게 이렇게 해요 리옥션으로 하는데 갑자기 그러면 뭐가 문제이지? 최근게 다 이상하다는거죠 옵션 안 바꿨는데 그때랑 바뀐거에요 막판 베라카 이거 드릴게요 이거 구걸이 친거 같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파스팔을 어디에 앉을거에요 93, 94 정말 감사합니다 나 한번 동영상 2트랙 칠거 다 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다음팟 자체에 그걸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문제인가? 아 오늘 봤어요 브라이언 도조의 끝내기가 없나 브라이언 도조의 마이애미 상대로 근데 이거 진짜 완전 일치하지 않아요? 난 마이애미로 브라이언 도조로 보내버렸는데 실제로는 마이애미 상대로 처음으로 시작해 왜 그런거지? 화재 품질을 8천원으로 올려볼까? 그 용량이 엄청날던데 다음팔 한 8천원으로 해봐야겠다 이거 뭐지? 제가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하잖아요 업로드 완성되고 유튜브 안에서 자체적으로 인코딩 하던데 그 시간이 더 걸리던데 아 아니에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 계속 말이 왜 이러냐 그냥 들인거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약간 선명하게 어떻게 하면 되지? 저도 이거 배운지가 얼마 안됐는데 상하 4배 자동조절 선명도가 어디있지? 영상 선명도를 어디서 보는거지? 인코딩 유튜브에서 알아서 해요 저 인코딩 안해요 그냥 올려요 영상 찍는거 한번 원본 영상 보실래? 최근에 찍은거 있는데 아이씨 경기생이네 아이씨 와 최근에 미쳤어 뭐가 문제지? 선명도가 떨어졌다 아 그래요? 아 그럼 내가 녹화 프로그램이 잘못된건가? 그 다음 판을 한 8천으로 해보자 아 난 화질이 괜찮은데 나만 그렇게 보인거야 이거 맞히면 홈런이다 아이씨 이게 우측 펜스가 92m에요 좌측 펜스가 94m 우측 펜스가 되게 짧아요 그 중앙이 128m 그 중앙이 128m 그 중앙이 128m 아메리카의 부분 타일 5위 출루율이 4만 6천 7 강시타 아 요즘 미쳤던데 게임에서 지금 연속 홈런을 웹번친건지 모르지만 35경기 36경기 홈런 7개 좌측 펜스 네가 좌측 펜스 뭐 잘못된거지 쫌측 펜스 한 번 찾으나 이러네 무키 이 쪽으로 SK 메이저 도전했다가 한국 와서 복귀한 선수로 이러면 알았어요 정일영? 정형일인가 정일영인가 몸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진짜 복귀한다는 우측편이라 짧아갖고 볼 스탯 잡았다 헐 따라잡았다 아까까지만 해도 게임차 0.5 게임차였어요 동률이네? 화이트삭스 졌나보다 삭스 졌나본데요? 홈에서 굉장히 쎄네 발도 빨라요 바깥 쪽에 여유가 있으니까 바깥 쪽에 여유가 있어요 아이씨 영상이 녹화에 문제가 있구나 이거 내가 녹화해서 이러려고 녹화했고 비교해 봐야겠다 짧게 짧게 높아야겠다 뿌옥해 보인다 아이야이야이야 공이 가운데서 쏠렸는데 나이스 얘는 왜 이렇게 매트가 참을성이 없고 바로 너로 나오냐 나 투구수 완전 적게 정도 던져주는데 지금 너무 적은데 13개 던졌어요 3일 동안 2일 동안 아휴 페드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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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이렇게 쳐고 치는거지? 기다려야 돼 저렇게 스핀이 걸린 공을 왼손으로 잡을 수가 있나? 아프지 않을까? 스핀 걸리면 되게 아프던거 잡아보니까 왓츠완 슬라이더가 약간 저울 떠지는 느낌 그렇군 슬라이더가 약간 떨어지는건 이상하다 반갑습니다 미범님 볼인데 오늘따라 눈이 이상하네 공을 못보네 멀리 일어났나 왔다 아잘 멈췄다 아잘 멈췄다 순간 떨어지는게 너무 많이 떨어져서 멈췄는데 딱 멈췄네 생각보다 체크스윙이 잘 된다 이제 포스를 바꾸면 되는데 돈이 없네 바보 정말 다보게 스윙하네 4만6군6리 1억량 선수 탔자 7월 4월 5일 에스코바 열여섯게임 선발추장 아니 선발은 이거야 열여섯게임 출장 고든 백업 에스코바 에스코바 아니 공이 왜이렇게 두리지 타이밍 아랫만으로 로미 와 어제 타격감은 최종겠네요 어제 기본 안타 10개 치킨 것 같은데 10개에서 9개 정도 건배추 다음날 안타를 외치네 다음날 안타를 외치네 그치 당기는 거 이제 그만해 봐 투심으로 가야겠다 투심을 못 친다고 얘네 너무 당기 쉬운데 그치 아 이 아 아 아 다운 아 아 아 아 아 슬벅 슬벅 슬벅을 받아보자 지금 태극감 불에 올랐으니깐 나갔다 산도발 나왔다 스위치 타자 산도발 던져보면 알겠지만 안치는데 다시한번 와 나이닛 그 친구도 스윙을 안하나 스윙을 해야하는거 아냐 뭐야 이거 방금 타고 봤어요? 김현수 선수 놀라던데 놀라는거 같던데 와봐 봐봐요 놀라는거 같던데 여기서 떨어지고 어 놀라져 나 이거 처음 봤어 공이 바운드 되는거 보고 놀라는데 나이닛 그 친구도 와봐요 나이닛 그 친구가 자극에 흥믹 나이닛 그 친구가 원하나 나이닛 그 친구가 그리고 이 쇼는 또다니는 0-2입니다. 뭐 이빨? 너무 빠른거 아냐? 못 찾을 뻔했다 우리 한바퀴 돌고 아 이게 초급도 50건치 차기 벌렀네 제구에 자신 있나봐 초급도 32개 끊겨 아 저 체인점이 너무 느리다 와 너무 느리다 타잉을 못찾겠네 직구도 141km밖에 안 돼 너무 느리는데 체크 조금도 안 돼요 정수야 너 밖에 없다 니가 출루해야 된다 어 공원 못 보네 어 그렇지 이렇게 치고 승인이야 이제 여기 맞아라 아 오늘 완전 투수한테 꽁꽁 묵이네 아 투수는 쉬운데 후방과서는 타잉을 올린 기억이 많아 아리아는 에이터가 많다 아 아리아도 프리히터구나 한번 공도 빠른 것 같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못 보지 자 와 이거는 한번 춰하라 하고 준공 인데 타이밍이 완전히 끝났네 와 이거는 타이밍이 완전히 끝났네 3벌 1스라인 커버 병사만 안치면 되는데 병사만 안치면 미겔 샤넬 그럼 거기 안 타나 보구나 아직 아 병사만 진짜 아 체인즈업 너무 짱나네 넌 무려 그렇게 느린 체인즈업은 내가 진짜 이번 시즌 처음 본다 아 아 아 결국 그냥 사고셨네 보갔어 보갔어 보갔치죠 지금 원 볼 아 아 아 아 선투차장 출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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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안타 하려 없는데 쟤는 안타 두고 아 아 아 아 아 아 몸조건 가면 안 되는데 잡았다 아 아 아 아 수비 수비 하나 갖고 먹고 산다 수비 갖고 먹고 사네 박뱅 아 아 정한 상대로 손이 좋은데 아 아 타이밍 아직까지 안 맞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수윙이 빠르게 어떻게 구나 뭐 이 공이 느리 goal 아 아 아 플라우스터 엘터스 원다 아 체인지업 저거 지금 직국 노릴까 타임이 자꾸 안맞아 안타C 1목백이 못봐 2목백이 못봐 펜스 너무 짧아 아 드디어 우리 선안타 나왔다 강수타이죠 아웃게임 연속안타 강수타 조마워 공가 조금만 높았으면 저 펜스 파울 파울이 뭐지 저게? 이검이 아 또야 아 여기 포스 어깨 좋나 너네레이트 한번 가보자 야 돌아와 돌아와 강수타 돌아와 강수타 돌아와 강수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보가치 이번 보가치 그걸 잡네 아 보가치 자식 자키 브래드 리 자키 브래드 리 자키 브래드 리 속을까? 속아야 되는데 저런 공이 안속은 거구나 스페이스볼 나이스 진짜 참 신기하게 만들었어 그 게임을 볼 수 있어 이 게임을 보게하는 게 나의 몸이 조금 충고한다 바깥 조금 충고해 그 게임을 보게 될 거야 이 게임은 공이 안쪽으로가 길어 볼 1에서 보내 그 뒤쪽으로 옆쪽으로 나의 엔터가 좋아지 못했다 비밀으로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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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었다 투심을 전혀 공략 못하는 것 같아 아.. 간발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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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따라온다 아.. 퓨즈 지금 피칭 내용은 1승감인데 타사기는 안타를 고치네 아.. 얘 공 너무 이상하다 구속 차이가 너무 심해 축구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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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아 승부해 빨리 난 하나도 기다리고 있어 오면 친다 진짜 아.. 갔다 에스코바 홈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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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m 같네 124m짜리 아.. 나이스 안타 아.. 이제 타선이 이제 풀린다 아.. 아.. 투수를 준비시켜야겠다 이제 투수를 준비시켜야겠다 중앙 펜스에서 잡는게 진짜 힘든데 좌측이랑 우측이랑 잡는거보다 중앙에서 잡는게 더 힘든거 같아요 홈런성 타고 아.. 스위핑이야 번트각인데 번트할까 출루 머신을 믿어봐야지 뭐.. 로커 확실히 더 올려봐야겠다 스리볼 다시 이제 눈이 돌아왔네요 공을 이제 보네 뭐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진짜 진짜 맞아요 볼 팀원은 그 진짜 타점 올릴 줄 애들이 너무 많아 홈런 쳐줄 애들이 진짜 작년에도 홈런 랭킹 3위 했잖아요 매주 리그에서 그래서 그 홈런에 좀 영향가를 높이기 위해 김현수 내꺼 온거죠 출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내꺼 왔는데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에 맞는 성과를 하고 있는거죠 맞았다 맞았다 머리 맞혔다 아니 어깨 맞힌거야 머리 맞힌거야 완전 맞혔는데 나 이거 나 이거 파워스윙으로 휘두른건데 반 아닌가 노말인가 머리 아니다 그쵸 그쵸 이게 이게 적응의 차이가 심한거 같아요 한국은 약간 더 늦기 시작하잖아요 미국은 스프링캡 볼 때 진짜 삼았다 있을 때부터 시작하니깐 그 차이가 있어서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거 같아요 폼이 올라오는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 MBC5 프로그램에서 신수형 나아갖고 공을 던졌는데 그때 구속이 80키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신수형이 말하더라구요 시즌이었으면 지금 이거 산 100 100키로 넘게 던질 수 있다고 그럼 그만큼 몸을 푸는게 중요한거야 몸이 풀려있는게 그만큼 와 투수 올로 보냈네 아 여기서 타점 오절들면 진짜 안되는데 이거 올리라고 만든건데 못만들 것 같아 아 헐 그럼 대박인데 빠우티 아 아 싱커야 아 나 싱커 진짜 장난한데 싱커만 놀이까 나 싱커 놀이는거 자신있는데 하도 싱커 촬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싱커 쉬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니 아니네 아니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싱커가 이쪽으로 올렸네 타점 올려야돼 이거 진짜 맞죠 공이 이런 씨 뭐야 망했다 1점 도 못 올린거네 이런 씨 아 완전 프로를 제도 와 진짜 못치네 여태까지 운빨이 심했나봐 아닌데 특정 에이스 만나면 못 치는게 좀 있지만 나머지는 꽤 친한데 아 제거 안되네 내버려면 안돼 진짜 내버려면 안돼 진짜 내버려면 망한다 이건 진짜 나가는 순간 망한다 아 싱커 벌로 진짜 작나 싱커 벌로 이상하게 치는게 너무 힘들어 싱커 벌로 그러게요 나 싱커 벌로야 낮게 갈거야 쳐야돼 쳤는데 망 야야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와 넘어가는 줄 안다 투신 비율을 높이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땅골로 잡으려고 높이고 있는데 저걸 퍼 올리네 도가츠 볼을 그냥 와 얘네 힘 장사야 아 스낵 진짜 못 잡았어 더블플레이라고? 아웃이라고? 세이브 아니에요? 세이브 아니에요 이거? 어? 난 너무 늦게 던졌는데 야 비켜봐 이거 세이브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이거는 판정해가 무지 있는 것 같은데 세이브같은데 세이브같은데 못 본다 한번 아 이 싱커벌라이 아니 시라이더가 중국이지 야 야 정호 보내려고 아니야? 골로 보내려고 그냥 어깨를 그냥 강타해버리네 조 마우와 조 마우와 조 마우와 세이브 와 사다 주자 1위로 이거 나미에제의 판다미스다 나미에제의 판다미스 이 병살인 이거 번트각인데 이 번트각인데 딱 진짜 번트각인데 뭐야 이거 왜이래 야 야 야 이건 아니지 아 진짜 더럽게 없네 아 이거 너무 안되는데 번트도 안되는데 에스코바를 믿어야겠다 번트도 안되는데 에스코바를 믿어야겠다 번트도 안되는데 에스코바를 믿어야겠다 번트도 안되는데 diferença 아 아 아 아 멘트 왜이렇게 잘전립니다 너무 잘전 DAVID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자졌대요? 아 2차전 진짜 조심해야겠다 2차전 때 선반 상대로 탑을 못 올리면 다 탑을 못 올리겠다 왜 이렇게 자졌대요? 능력치는 진짜 개구리인데 내가 이 공을 왜 붙이는 거지? 와 재고 가라 아 진짜 어렵다 아우 하 바운드가 그렇게 되냐 정말 답없게 하네요 답이 없네 내가 치윙 까는 게 맞는 거겠지? 치윙 2인까지 가는데 지금 너무 내용이 좋으니까 나이스 강좌 나이스 강좌 하 와 투구소 없이 보게 컴퓨터가 나이 나갔네 아무공이나 다치네 얘 조심해야돼 얘 무섭던데 아 난 밖으로 빼고 싶은데 왜 이렇게 공격으로 가는거야 와 쳤다 아 제발 못했나봐 바깥쪽 송구하고 아 여기서 좌차 들어오면 목적 송구 못하겠어요 넘길까봐 백컨트롤 좋다 또야 이거 그지간다 멍청 송구했으면 멍청이 이런것도 아닌데 뭐야 얘 망했다 진짜 망했다 그가 나옵니다 손이 꺼네 아 번트야 이때 선바스 나가고 아 번트 겁나 되대네 아 아 피넨 흔들리면 안되 니가 이 선바스는 우리 다 흔들려 아 망했다 아 망했다 1대 1 그니까요 와 말도 안되는게 나와 아 나 이거 어떻게 해 나 이거 못치고 있는데 타자오다 코코블로 나왔다 코코블로 나왔다 다방님 안녕하세요 코코블로 진짜 불펜 게임이 된다고 하네요 아 그래 불펜 누각이나 해보자 이때 선수가 사망 여기서 왔다 와 와 포커볼 왔는데 쳤거든요 넘어갔어 선수 파워 높지 않아 포커볼 온거야 방금 포커볼이에요 진짜 와 진짜 포커볼 왔네 포커볼 올거라고 예상하고 낮게 잡고 있었는데 아까 보셨죠 저 존을 낮게 잡고 있는거 포커볼 얘가 포커볼로거든요 포커볼로 메이저에서 정평이 나있는 선수인데 직구네? 포커볼 직구 쳤네 죄송합니다 포커볼인줄 알았는데 직구만 정정할께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너무 많네 그건 정확해요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여기로 따갔네 와 공 빠르다 맞다 타자와 선수가 일본에 복귀하잖아요 2년간 2년간 프로생활 못해요 이 선수 실업 야구하다가 바로 메이저 왔어요 2009년대 드려 던지네 포커볼 그래서 데뷔를 못해요 일본 리그 2년동안 쉬고 데뷔할 수 있어요 아까같은거 안 던지네 두 번은 안 던지나 건가 탔다 타자가 때려 잡는데 오늘 플레이어보드 게임 기면수 아니야 7루에 홈런을 해 그러니깐 확실히 차이가 있다 녹화한거라 녹화한거라 번번 3타서 1타 미겔 사노 이게 포커볼일거 같은데 잡고 있어볼까 던지도 됐는데 포커볼 그치같네 아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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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뱅 3투수 원자 아윽 나 보선이 이렇게 추수적이 센걸 흫 오랜만에 또 느끼네 더 낮게 던지네 이제 직구를 왔다! 진짜 왔다! 진짜 왔다! 갔다! 낮게 잡고 있었는데 커브가 오는데 아 나 왜 이렇게 타격감이 너무 좋냐 투수 선배 투수 맡기고 중계 투수 세번째 나오니깐 치네 396피트 한 117미터 친거 같은데 이 홈퍼런은 그 홈퍼런이 sirnout 성대의 마지막으로I에끔 의 지 Senior 2런 게임이 이제 이 홈퍼런 배우야 이 홈퍼런이 6냉을 필요하는데 HE가 모은 타격보다 좋은 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배트 컨트롤을 내받으니까 투수 맡겼다 홈퍼런 강스타 안타나가자 멀티퓨터 가야지 스태키감대 저거 요번 시즌 감이 좋은데요 아직까지 아이씨 나 2명 낚이 잡고 있네 낚이 뭐 안전치 것 같은데 진짜 던치네 아 안전치 줄 알고 낚이 안잡고 있었는데 낚인게 오네 이제부터 우리 볼펜 다동 해야겠죠 피랜이 2명으로 상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잽샘 내린게 잽샘 내린게 날 것 같아요 전투기사님 반갑습니다 전투기사님 작년에 저 방송하였을 때 오신 분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본 닉네임 같은데 헐 저 방송 감정도 바뀌었네 아 재유가 안돼 내가 너무 사시켰나 재유가 진짜 안돼 근데 주먹이 슬라이더 알고있나 이걸 치네 느낌이 싸하다 다 못하자냐 스위치 좋탑 상대할 수 있다 와 너무 잘치겠네 페드로이야 슬라이더 됐다시 여기까지 여기까지 산더바를 이제 퍼키스는 안돼 인수인계 산더바를 이제 퍼키스는 안돼 두팬 가동 좀 하고 하고 갈게요 퍼키스 이 올라갑니다 피칭게임 아홉게임 방어온 역전 7.2인 탈삼지 3개 좌타 상제로 1할 3푼 3리 왕년의 머물투수 선더바이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좌토한테 약해 나이스 이거 못잡았다 뭐지 이거 이건 뭐지 아 나 왜이러냐 우리팀이 자랑하는 수비 내야 수비진이 지금 실수하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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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다 망했다 망했다 진짜 망했다 아 나 진짜 오늘 너무 안 되네 아 치웠다 던지기 없는데 띄워봐 하필 바바르네이크 두 명 남았어 큰 거 나오면 두 명 다 나오는데 산 넘어 산이야 하필 바바르네이크 와 볼 잡았어 아 됐다 이씨 선수야 달려 선수야 놓치면 죽는다 놓치면 죽어 아 사다 와 사다 와 완전히 사다 와 가는 줄 아다 조 마워 선수야 선수야 조 마워 선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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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낮은 볼 선수야 琬 assumes 하? 못 잡았다 얘 생각보다 체력이 약하네 쑤스리 뭘 이렇게 잘 잡냐 이거 이기면 단독 1위다 단독 1위 2판 2위 에스코바 안타 하나만 가자 멀티 히트 페네이파크 페네이파크가 1962년에 완공된 건가 페네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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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네이파이 페네이파크 3-6 as they try to get something going this whole lineup has been pretty quiet all game long just the one run that's it sorry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끝판 대장 취격합니다 제가 두판 뺏기 안 했거든요 이런 세인트롤스에서 한 성적들 공 하나로 앞 같았나 1-1 2-1 강제 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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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상지 강아지 오수관 능력치 너무 좋은가? 78까지 올린 기억이 있는데 78정도? 주인치 타자와가 패비를 했네